저 사람 이렇게 놀고 저만 나한테 한 게 한 거를 너희가 예능 꼭 안 하고 뛰어버려 들수면서 악기 당한 똥이 돼버려 돼버려 한국의 별을 먹여 여호를 먹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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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짓다 다가고 있습니다 다진다 멤버들 7분 준비 다 되시면 같이 올라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멤버들. 3등 이리로 오세요. 3등까지 받은다. 네. 3등 누구야? 3등? 왜 있냐? 3등. 아 재이협! 역시 재이협. 역시 재이협. 역시 재이협의 아이콘아. 3등? 7등 누구야? 수과야. 수과야? 나도 수과야. 6등 정국이, 5등 원문형, 7등 수과야. 진혁 어디에 있는 거야? 인기있으면 좋네. 저희가 이번에 고민보다 곧대. 지금 옷을 입고. 인트로가 되게 독특해요. 멤버마다 제스처를 하고 올라오는데 너무 뜻깊어요. 멋있는 척 하겠지? 아 그거야. 6, 7, 8, 밤. 6, 7, 8, 밤. 아 어디일 거야? 네. 더 바꿔요. 네. 형, 인트로 때 뭐 할 거예요? 너 뭐 하겠지? 저요? 와 진짜. 완전 식상하다. 좋아할 거야. 형, 형 뭐 해야지. 아니면 형 옷 입는 거 좋아했어. 이솔, 이솔, 이솔. 이솔. 형, 형 다리 떼면서. 아 맞죠 형. 형 4등인데 혼내야 돼요. 아 맞어. 제가 지금 혼낼 거예요? 지금 아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미분들 다 기다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형 5등이 형이 뭐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등이니까 일단 제가 말할게요. 전정국. 전정국. 와, 흥부야. 그렇지 전정국이다. 5등은 형이 말해야 돼요. 알았어. 전정국. 전정국. 전정국 뭐라 하긴 무서운데 진짜. 봤죠? 자, 6등 멤버는 7등 슈가야. 아, 선생님 온다, 온다. 나 지금 정국. 선생님 온다, 온다. 아, 정국한테 어떻게 뭐라 해야 되냐. 야, 정국아 이리 와. 야, 정국아. 이리 와봐. 야, 야. 야, 부셔. 마! 마, 뒤에 안 보나. 오! 이거 왜 따라해, 마이크. 마이크 거쳐야 돼, 왜. 형, 제대로 보여줘요 빨리.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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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마! 내가 마지막이 아니잖아. 너가 이제 6등 몰아야. 나도 3등을 끝났어. 야 6등 뭐라 해. 야 6등 누굴 거냐. 7등 뭐라 해. 7등 추가해. 윤기 뭐라는 게 좋아. 남준이 뭐라는 게 좋아. 둘 다 뭐라 해. 야 역시 더 환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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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6등 왔다. 남준이. 정확히 남준이. 자 봐라. 정확하다 이거. 그래. 진짜 정확하게 저희는. 저희 준비된 멤버분들 부터 무대 위로 올라갈게요. 무대 올라가니까 봐준다. 아 진짜. 시간이 없는 건데요. 바로 카메라 리액션 발급하겠습니다. 아 진짜. 나 진짜 한마디. 속삽고 랩처럼 옛날에 아웃사이더 선배님이 랩을 애토리처럼. 막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아 진짜. 가만히 남자가. 가만히 남자가. 더 차라리 그냥. 걔워버려. 고정만 하긴 우린 과일처럼. 오른만의 고민 보다 또 해버려. 지출되어서 앞이 다가. 동이 돼버려. 문제 해버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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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다른 다른. 아침에 저번 단지. 다른 다른. 맨날 스펠맨에 렉스 파티. 다른 다른. 지금 운병될 때까지. 렉스 파티. 렉스 파티. 렉스 파티. 라디오Sch 렉스 파티.